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타워 키우기라는 게임인데 시작하자마자 이런 화면으로 나오네요 끝 후 왜 끝입기 게임이에요? 그런 것도 있어요?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원금을 지원금 좀 는 것 같은데? 아 받고 시작하죠 일단 보조 유닛 보험에 상대시켜 술을 늘려봐 라고 되어있네요 자 지금 받은 게임인데 타워 키우기로 타워 디펜스 게임이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나와서 거기쯤 돼서 보험 앤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? 아 이렇게 넣으라고? 시작 얘는 뭔데? 자 이렇게 아 스킬이야? 기절 여기는 왜? 무조건 여기 떨어지는 건가? 300 어 어 어 괜찮네 신규 용병 헌터 보험 앤 업그레이드 아 여기 생기네요 용병이 자주 관리해서 레벨업 시켜봐 아 이렇게 되네 어우 한번 해보죠 데미지가 올라가고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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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자 가겠습니다 곱하기 2도 있네요 어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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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둬도 막겠는데 어우 950 타워를 뽑을래 타워를 뽑을 타워 뽑기 아 이렇게 파이어 캐논 레벨업을 하고 배치를 해봐 배치 먼저 하자 아 이렇게 괜찮은데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써보죠 저렇게 써봐 아 야 너무 좋은데 저거는 거점을 키워 HP와 타워 슬롯을 늘려봐 거점을 키워서 HP와 타워 슬롯 슬롯까지 늘어난다 이것까지 자 더 해보죠 이것보다 난 좀 늘려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죠 많이 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어우 좋아 얘도 아 이거 아 이거 먹는 거야? 우리 빨리 지나가 샵 골드 광고보기 이렇게 3배속 플레이 3배속 플레이라니 배치 좀 할까? 타워 뽑죠 플러스 타워 여기도 배치하고 하나 더 라이트닝 타워 배치 해주고요 됐네요 보호면 하나 더 시작합니다 어 보스다 돌리고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얘네 안 통해 1,300 1,300 거점 업그레이드가 여기서 더 돼? 어 더 되네? 어 보호맨이 강화되네 보호맨으로 해야지 아 좋아요 이걸로 쏴주고 보호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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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에 들었어 성벽 위에서 쏘는게 제일 꿀이지 야 좋아요 정신이 없어 신규 용병 1000% 에피엘 준다? 1000%? 관리에서 레벨업 시켜야돼 좋아요 아 나 보호맨 할건데 좋습니다 시작하죠 기절 시키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쏴주고 얘는 여기까지 안 오는데? 아 5까지 와야지 5번째까지 와야지 이게 그럼 저기 얘네 같은거는 뭐 어떻게 하는건데 이거 올려주면 돼? 색깔만 바뀐거 같은데? 아 좋아요 5단계 한번 써보죠 아우 야아 좋은데? 자리품 보호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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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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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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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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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어 뭐 뭐 뭐 어떻게 된거에요? 첨프로 아아 아하 아하 아 이해했습니다 기절 줘야겠네 이건 기절 어 대팡이 센데 대팡이 너무 센데? 으아 흐, 참 아아 아아 좋아, 아 끝까지 가자고 아 쏘, 쏘서 날려보내고 기전시키고 쏘서 옷까지 옷까지 옷까지, 아아! 아깝다 돈은 근데 잘 준다 야, 박쥐가 아프구나 보스테가 너무 센데? 거점 업그레이드하면 35루고, 하나 더 여기 가죠 빠른 진행 좋습니다 어우, 좋아 좋아 좋은 건가? 아,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적도 세지나? 아, 그럴 리가 없는데? 잠깐만요 어... 일단 얘가 16이고 얜 좀 됐어 10, 29, 11 어... 일단 뽑, 뽑자 뽑고 프로스타워, 별 하나 뭐가 별한 거야? 아 하나도 안 변했는데? 자 이거 주는 것보다 얘네 주는 게 낫겠죠? 얘를 줘서 얘한테 스킬 쓰게 하죠 10 1000%면은 300이니까 그래, 그래 1000%! 그치? 어, 될 거야, 될 거야 아아 아쉽네 1000% 괜찮네 디펜스에서 데뷔으로 좋아요 이거 쓰면 되겠다 좋아! 쓰고! 저거 잘 쳤어 뭐하는 거야, 뭐하는 거야, 뭐해, 야 안 때려! 아니, 이거 뭔 게이... 아... 한 번 더 아예 도끼로 다 죽인다, 보스까지 좋아! 어, 보스 체력이... 어, 이기겠는데? 어, 이기겠는데? 이기... 이겼지요? 12웨이브 클리어 야... 세게 나오네, 게임 궁수 옆에는 이거 배치 안 되네? 여기 왜 있는 거지, 그럼?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흠흠흠 한방 에?! 아! 어... 아아아아!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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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묘하네, 이거 게임 한방! 오케이! 에이! 아아아아! 아, 제한이 있나? 맞는 횟수가? 맞는 개수가? 약한 거를 먼저 하고 만화를 해서 그래, 스턴을 먼저 먹자 스턴을 먹여서 좋아요 스턴을 먼저 먹여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게 시간을 준 다음에 어차피 먹는 거는 그래, 그래, 아냐, 아냐, 아냐 좋아! 그래, 스턴 괜찮네! 보우, 보우? 자, 갑니다 시비에이브 걸어서 일단 밀어두고 챙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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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겨서 잡고 오케이! 야, 이거 알겠구만, 이제 어떻게 하는지 스킬로 잡는 거였네, 밀어내는 것도 필요하네, 그러면은 꾸준히 업해주라는 이유가 있었네 네 가죠 기술 한 번 시키고 아무것도 안, 안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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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밀어 밀고, 밀고, 밀고 기술 한 번으로 순세로 쓰는 게 제일 세네요 응 170이야, 보우맨? 데미지? 어허, 좋아 간다 밀고 어허, 아, 야, 죽었는데 이미? 이미 죽었는데? 음... 두 번 보호맨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화살만 약간 바뀌는 거 같은데 아... 아, 필살기를 마... 아... 아... 올려, 올려, 올려 느리게 해봐, 느리게 해봐 어떻게 느리게 좀 해봐 느리게 하는 게 강액인가? 아, 강액이 아니네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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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허 이거 쓸 때까지 못 버티고 딜을 넣기도, 딜을 넣는 게 날라나? 야, 세게 나온다, 진짜 세게 나온다 얘를 아예 밀자 말아줄 포탑이에요? 밀어, 그럼 그냥 밀고 밀어 소용이 없네 어었엄 약간만 더 버티면 된다 하나만 줘, 하나만 하나만 주고 먼저, 미는 거 먼저 밀고 기절 그치x3 아어허, 어허, 어허, 흐허, 어허, 허허, 아하 이렇게 된 거 버티자 버텨서, 오르다가 4, 5, 5 치고! 그래! 이래도 안 돼? 그럼 뭐 체력이 버텨주겠지 자 5, 걸고 아, 아깝다 진짜 아깝다 어떻게 해야 되지? 얘로 하자, 얘로 딜 넣어서, 그래, 딜로 그냥 한 방에 전멸시키죠, 스킬 쓸 때까지만 암랭이 최대한 방어하면서, 그치? 이야 훌륭해 아,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, 타워를 키우는 키워서 방어를 한 디펜스 게임이에요 얘가 낫다, 얘로 그냥 어떻게든 버텨서 기술 한 번으로 미는 게 짱이네요 버텨서 아, 그 얘기하자마자 보스 어... 귀환 가능이라고? 귀환하면은 아, 1로 돌아가고 대신 500을 받는단 말야? 어 잘 만들긴 했다 강화가 있네 아 이렇게 주는 아 거점만 거점만 올릴 수 있어 야 참신한데 너무 참신해서 좀 당황스러운데 어우 야 화살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다 강화하자 500개나 받았네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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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올려 전보다 더 세진 거 같은데 아 580인 상태로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야 그렇군요 뭐 반복했지만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너무 적게 했으니까 약간만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네 처음에 어려울만 했네요 귀환을 얻게 된 그 시점부터 15웨이브 정도에서 박살났었죠 버텨보겠습니다 어흑 한 번 더 보스 얘도 그냥 한 방일 거 같은데 800이면은 아 보스한테 안 들어가나 딜이? 흠흠 보호 올리겠습니다 보호가 제일 만만하다 보호말고 다른 것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없으니까 유게이브 망치가 짱이.. 바이킹 짱이네 생긴건 보면은 첫 번째가 제일 세 보이는데 아 첫 번째가 얼굴값을 못하네 자 시작 보스 없고 웨이브만 4 5 그래 아 많아 많아 이제 많아 이제 많아 이제 많아 보통 아냐 자 아 타워는 1위야? 용병도? 보호맨만 올라가는 거예요? 보호맨 없어 셌.. 셌잖아요 보호맨만 남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거 타워 키우기라는 게임입니다 아 데미지 그러면은 보호가 짱이네 내가 남는 장사 했었네 타워 키우기라고 치시면 나오실 거예요 조아 어머 밀어.. 밀어.. 안 밀려.. 안 밀려.. 안 밀려.. 안 밀려.. 안 밀려.. 자 어차피 이거 활이 쎄도 막는 건 우리 망치맨들이네 역시 망치맨이 짱이네 야 이제 밀리기 시작한다 좋아 33배 12웨이브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축축 밀리기 때문에 어우 괜찮아? 버틴다 12웨이브 12웨이브 남는 장사해 자 전보다 훨씬 적게 다른 거 없으라고 보호에 집중했는데도 어우 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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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쓸 것도 없네 자 900 보호 업글 여기까지 라이트닝 슬로우에요? 바꾸죠 패치 바꾸죠 라이트닝을 뒤로 빼고 얘도 빼고 여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우드 하나 뽑죠 아이스캐논? 쓰읍 아 이게 느려주기 이건 멈추는 건가? 아예 멈추는 이건 슬로우고 이건 뭐지? 다음길 자 4000원 있으니까 보호 업글 해야죠 4000원이든 4만원이든 일단 보호 업글 야 보호 좋다 야 보스 세 보스한테 얄짤 없네? 어우 얘 저도 4000원이야? 얘로 하자 이번 한 번만 얘로 한번 찌꺼기만 제거하면은 네 쉽게 갈 것 같습니다 어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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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고 스로우 오케이 이래도 못 밀어? 야 대단하네 거점 1골도 부족하다 얘가 딜로스가 없으니까 근접인 만큼 올려주고 좋아 밀고 아 아 밀고 야 우리 100원씩 앞서가고 있긴 한데 거점 올리자 됐다 아 이 정도면 버티겠죠? 어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버틸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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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 사 사 사 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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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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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그치 4500 되게 많이 올라갔네 다음 들어가죠 됐어 잡고 먹고 밀고 기절 아 아 다음 공수까지 볼까요? 아 잘못했다 아 뭐 어때 어 잠깐만 아 역시 이게 특화시켜서 공수 보자 아 이렇게 뭔가 퇴화된 거 같은데 머리빼 하나로 바뀌었죠 여태까지 풀 장비가 머리빼 하나로 바뀌었죠? 아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아 음 이렇게 해서 17웨이브 정도면은 음 17웨이브 정도면은 많이 한 거 같네요 같이 한번 돌려볼까요? 타워폭기 독가스 타워 이런 것도 있구나 여기다 하고 자 이 정도면은 네 뭐 이제 아 느려지네 독가스 맞으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타워 디펜스 아기자기하고 스피드하게 에 지루한 거 없게 스피드하게 해서 정신이 약간 없긴 했지만 아 있을 거 다 있네요 영웅도 있고 타워도 있고 공수도 있고 기치 지키면서 귀환해서 어떻게든 뭐 광고 같은 게 있긴 한데 뭐 개인의 문제고 광고 없이도 충분히 다 즐길 수 있는 재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건 네 재밌는 게임이네요 아 재밌게 즐겼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 리셋 안되네 이거 무한대로 쉽게 강해질 수 있는 재밌는 게임이네요 자 재밌게 즐겼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 자 그럼 이만 봅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